내가 삥뜯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걸로 하죠 어떤 일? 윤상호가 하던 일 박상호랑 박동 부장 둘 다 잘라줄게요 봤잖아요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윤상호보단 낫지 않나?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뭘 믿어야 없지? 그냥 하는 거지? 아무것도 안 먹으면 좋지요 가끔은 Beck과서 별게 녀석이 윤상호보단 낫지 않나? 응 박상호보단 낫지 않나? 응 승